새로운 한파가 중국 중동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. 한파는 강풍을 동반해 기온을 대폭 하락시켰습니다. 일부 지역은 영하 4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. 지난 16일 헤이롱장성 대흥안령 후중구 낮 기온이 영하 42.9도를 기록하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맞이했습니다. 현지 기자가 영하 40도의 혹한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. 손에 든 노란색 음료수를 철 기둥에 뿌려봤습니다. 음료수는 철 기둥에 닿자마자 얼음이 돼 철 기둥에 붙어버립니다. 산둥성 옌타이시 역시 한파에 큰 눈까지 내렸습니다. 적설량이 15cm에 달하며 도시교통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. 산둥성 웨이팡시의 일부 아파트는 난방시설 공사를 미처 마치지 못해 집질마다 전열기를 동원해 추위를 피했습니다. 아파트 단지 내 전력망이 전력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. 시민들의 안전한 전열기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전력막 웨이팡 전기공급회사가 2천여 명의 직원을 여러 아파트 단지로 파견했습니다. 세 가지로 파견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